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가수 블랙핑크를 만나 사진을 찍어준 게 알려지자 프랑스 국민들은 짜증을 냈습니다. 한가하게 사진 찍을 때냐 하는 건데 왜 그런지 오늘의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. 공사원과 패배가 시즌 smart 서비스 시즌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